여러분이 궁금해하면 아이즈원이 뭐든지 알려준다던데? 헐 대박 그럼 나도 물어볼래 저요 저요 진정하시고요 오늘은 히터미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안녕 난 히터미 민주 유리 혜연입니다 오늘의 질문 바로 만나볼게요 자기 전에 ASMR을 보고자 하는 히터미언니 속닥속닥 어떤 종류의 ASMR을 즐겨보는 편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네 저는 역시 아무래도 먹방 ASMR 좋아해요 좋죠 좋죠 근데 그 뭐지? 달달한 디저트 먹방보다 뭐 뭐지? 치킨 바삭바삭한 치킨 그리고 떡볶이나 그런 뭔가 맛있는 음식을 보는 게 좋아해요 저는 치즈볼 치즈볼 ASMR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마카롱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아? 응 그리고 의외로 초콜릿 자르는 소리 알아요? 그거 진짜 좋아요 모르는데 좋을 것 같아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거 진짜 좋아요 나는 마시멜로우 먹는 소리가 좋았어 응 좋아 젤리 먹는 것도 좋고 저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찾아보는 뭔가 집에 가기 전까지 이걸 꼭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럼 위즈원 분들 중에서도 ASMR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ASMR 버전 프리스타일 토크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? 네 잘해 줍니다 좋아요 어? 우리 이거 지금 눈앞에 이거 있는 거 어때? 아 제가 지금 저희 눈앞에 빵이 있는데 한번 해도 되나요? 먹어주세요 네 제가 해볼게요 마늘 바게티를 먹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맛이 어떻습니까? 이게 갈릭맛도 나고 뭔가 설탕맛도 나서 뭔가 단짠단짠의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오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럼 다른 빵 한번 바닥까지 하는 빵 히토미가 한번 해보세요 올리브 치아바타 감자 치아바타 그러면 저 치즈빵을 한번 근데 이거 설이 안 날 것 같긴 한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가 듬뿍 박혀있어서 맛있습니다 근데 엄청 말랑말랑 그럼 치즈 많이 있는데 먹어볼게요 진짜 행복해봅니다 놀랍게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오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치즈 너무 가득 가득해요 맛있어 가득하답니다 그 케의 식감도 네 나요 끼가 많이 박혀있어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위즈원에게 하고싶은 말 ASMR로 속삭여볼까요? 위즈원 사랑합니다 보고싶어요 위즈원 위즈원 이렇게 좀 색다르게 인사해서 너무 신기한데 너무 보고싶어요 사랑해요 위즈원 ASMR 잘 듣고 있죠? 밥 먹고싶죠? 나중에 같이 먹어요 이제 원래 목소리로 재밌었어요 ASMR한 소감이 어땠나요? 전 ASMR 좋아요 이어폰으로 목소리 들어오잖아요 그거 듣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저는 듣는 게 좋아하는데 하는 건 좀 아 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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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는 게 좋긴 해요 그럼 오늘도 큼큼금증기 해결되셨나요? 그렇다면 우리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안녕